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식물화 놀자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과 4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제기점 생가키움터에서 진행되며 30개월에서 만 5세의 미취학 영유아와 양육자가 대상입니다. 남한에 가든 행잉화분 꾸미기를 주제로 다양한 식물체험 활동을 하게 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오는 22일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